1, 2000원 2, 2000원 2, 2000원 3, 2000원 3, 2000원 3, 2000원 3, 2000원 3, 2000원 3, 2000원 4, 2000원 5, 2000원 3, 2000원 3, 2000원 3, 2000원 3, 2000원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 너는 개성도 강하고 노래도 잘하지만서도 뚱뚱하고 예쁘지가 않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노래는 이 노래가 너무 행복하고 있습니다. 월드와이드 패스트초이스 마마무 축하합니다